안녕하세요 누렁이입니다 오늘은 8비트 8분음표 네번째 시간이죠 8분음표 필인 네번째 시간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악보 여기 보이시죠? 조금 흐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읏따따따 읏따따따 네 이렇게 치는거에요 읏따따따 첫째 박을 치는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조건 발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읏따따따 이런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요 자 60부터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자 이런식으로 말을 하면서 하면은 좀 더 빨리 배우게 되죠 읏따따따 읏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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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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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월 13일입니다 토요일이구요 읏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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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은 오늘 까지만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10분 적 กอง 읏따 2번 더 해볼까요? 3번 리듬도 넣어 보고요 4번 리듬 4번 리듬 마지막이요 아 이거 틀렸다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발 카메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카메라를 카메라를 발로 바꿔 보고요 사실 오늘 뭐 별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의 위치를 한번 바꿔 봤어요 그래서 조금 크기도 한번 키워 보고요 카메라를 네 발 카메라가 잠시만요 자 됐다 발 카메라를 지금은 위치를 바꿔 보고요 조금 더 이제 크게 잡을 수 있게 했는데요 속도를 좀 올려 볼게요 3 4 65템포입니다 1 5 5 5 6 5 5 5 6 5 9 5 와이프랑 새해를 맞아서 와이프가 엄청 집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와이프 덕분에 집에 있는 걸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간만에 저희 부부가 여행을 갔어요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만에 간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강화도에 스페인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강화도 끝자락에 성무도 쪽에 있는데 거기 되게 좋아요 바다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요 음식은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저희 부부가 자주 여행을 다니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제 재즈 피아니스트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죠 치코리아 스페인의 주인공 치코리아 라는 아티스트는 스페인이 가장 유명하고요 공고여롭게 어제 저희 부부는 스페인 마을을 갔습니다 2번도 한번 쳐보고요 역시 플레이즈들이 복잡하니까 말이 잘 안 떠오르네요 말도 막 꼬이고요 뭐라도 낮에 촬영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낮에 하면은 약간 맑은 정신이라 가지고 잘 되는데 저녁에 하면 낮에 오늘 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요 저녁에 하니까 뭔가 맑은 좀 꼬이고 사람들도 좀 많으니까요 학원에 좀 어수선하죠 아랑곳하지 않고 피린 4번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3번 리듬으로 가볼까요 확실히 저녁에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4번 리듬 4번 리듬 제가 좋아하는 70템포 70템포 한번 가볼게요 셋 넷 이번에는 리듬을 한마디씩 바꿔 볼게요 3번 리듬 4번 리듬 다시 1번 리듬 2번 리듬 3번 리듬 4번 1번 2번 3번 3번 4번 라이드도 한번 쳐보고요 1번 1번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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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30 네 좋습니다 템포를 한번 5만 더 올려볼까요 3 4 75입니다 5 5 5 5 5 5 5 6 5 5 5 6 5 7 7 8 8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2 10 12 12 15 13 14 15 15 15 15 16 15 15 16 15 16 16 15 뚱뚱뚱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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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헷갈리다 스틱도 한번 돌려보고요 아 틀렸다 스틱 많이 돌리는게 늘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85 스틱이 많이 늘었는데요 돌리는게 아 이게 뚱뚱뚱 뚱뚱 4 2번 3번 아유 죄송합니다 2번이었네요 3번 뚱뚱뚱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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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 4번 다음부터는 꼭 맞춤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니까 신경쓰여서 잘 안돼요 스틱도 좀 부끄러워서 잘 못 돌리겠고요 3번 4번 자 이제 스틱 한번 돌려봐야죠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2 여세를 몰아서 3으로 가볼게요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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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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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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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5번